이 아가씨 야 니 밥그릇 씻고 왔다 어 너 밥그릇을 씻고 온 건데 너무 하시네 너 잘 거잖아 불침번해 또 여기 또 앉아있어 공주 공주는 자야지 잠자는 숲속에 공주님 해야지 아니지 잠자는 옥탑방 공주님 해야지 왜 꼭 불러놓고 자는데 자꾸면서 왜 불렀어 대답 안하는거 봐 햇빛 비치니까 꼬순내 날 것 같아서 엄청 예쁘네 와 갖고 안기든가 불렀으면 쓰다듬을 하든가 이렇게 머리도 좀 비비고 어이 엄마가 말하는데 지금 뭐 그냥 하찮냐 귀 똑바로 안 뜨냐 너 귀 위에 세모나게 떠 너 귀 위에 네모나게 떠 너 엄마 마음에 안들지 등 돌리고 잘 거면서 왜 불렀어 온종일 둥기당 당기당 하면서 뭘 그래 월요일은 엄마 바쁜 날이잖아 그치 용아 쉬고 있어봐 귀또또또또또 귀또또또 이 귀 뭐야 이거 뿔 뿔 뿔 뿔 뿔 뿔 세워 뿔 침 아 아픈 있어 아 나서 아픈 으앙 엄마가 마음에 안들지 난 니가 마음에 드는데 아쉽다 잘해. 용이 잘 거지?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좋았죠? 응? 나도 나도. 나도 좋았어. 아이고. 이제 코 하자. 응? 코? 응. 이제 자야지. 이제 됐어. 아이고 기분 좋아. 아이고 기분 좋아. 옳지 옳지. 우리 뇽이 엄청 예쁘니까 엄청 예쁘게 자고 있어요. 그렇죠? 오래 기다렸어? 밥은 잘 먹었네? 이리 와봐. 엄마한테 와봐. 얼마나 예쁜지 보고 씻으러 가게. 이리 와봐. 왜? 응. 쉬도 혼자 하고. 눈곱도 많이 만들어놨네? 눈곱이 괜찮아. 눈곱이 있어도 엄청 예쁘네? 어이구. 뭐에. 뭐에. 왜 이렇게 풀동공이 됐어 오늘? 뭐에. 뭐에. 아이고 잘한다 기지개 용하야 그 발 아프지? 부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세수하고 우리 끌어안고 자자 좀 기다려